2스타2벌, 목을 맞는 김재발 지금 몸에 맞는 공이 남았습니다. 뒤쪽이었는데요 목 밑에가 아닌가 싶은데 좀 위험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본인이 속에 고통스러운 터짐을 짓고 있는데 자, 몸에 맞는 공 지금 빠른 공 던진 것이 이게 목에 맞았으면 정말 큰 부상 나올 뻔했습니다 지금도 약간 좀 위험한 부분이긴 한데 진격으로 지금 선두주 감독 부상 때문에 가장 고민하는 감독인데 지금 이렇게 또 한 사람이 실려 나간다니까 4구 맞는 박형원입니다 아, 몸에 맞는군요. 몸에 맞는 공이 남았습니다 오늘 자제해라 좀 약간의 과열 향상이 있으니까 좀 좌절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이거 5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5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어요 어... 가져야 되는 매너라고 그럴까 이거는 왜 필요하지 않겠냐 싶네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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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